김태형 해설위원 전 두상감독 인터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가을야구 예상을 한번 여쭤봤는데 그리고 올시즌 후에 감독후보군들이 있죠. 0순위, 그건 맞습니다. 김위원 생각도 한번 들어봤고 오는 20일 아시안게임 대표팀 소집인데 대체 멤버 선발,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7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은 신기록입니다. 세 차례 한국시리즈 우승, 가을야구가 되면 늘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고 승부사 김태형 해설위원에게 올시즌 가을야구 흐름 변화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될 건지 박빙의 승부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죠. 특히 2, 3, 4, 5위가. 인터뷰는 5일 경기가 벌어지기 전 5일 오후에 이뤄졌고 경기 전에는 LG, KT가 5개인 반 그리고 5일 밤에 수원 경기가 우천 중장되는 등 여러 우여곡절 끝에 LG가 KT를 눌렀고 지금 5일 현재 1위 LG, 2위 KT가 6개인 반입니다. 기아는 8연승인데 경기가 없었어요. 8연승 유지가 되고 김태형 의원은 제가 선두권 혼전 분위기 조짐이 좀 있다 질문을 하니까 딱 잘라서 혼전은 아니고 왜냐? LG는 그대로 골이 날 것 같다. 1위로 다 끝낼 것 같다. 그 말이고 SSG가 조금 분위기가 쳐지는 것이 보인다. 무엇보다 5위 기아가 너무 좋다. 기아 타선이 촘촘하게 짜임새가 생겼고 이 분위기로 간다면 2위, 3위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 기아가 상위권의 최대 변수다. 경기 수도 많이 남았다. 하지만 KT와 SSG는 저력이 있다. SSG도 확 다운될 것 같지 않다. 기아 변수로 순위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5개 팀은, 현 5개 팀은 이대로 마치지 않을까 한다. 이 5개 팀이 가려고 하지 않을까. 1위 LG 수성, 나머지 2위, 3위, 4위, 5위 싸움인 양상인데 합류는 역시 현재 4위 NC, 5위 기아까지. 그러니까 LG, KT, SSG, NC, 기아 이렇게 5개 팀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지금 두산이 기아의 3게임 디진 6위, 롯데는 두산의 3게임 디진 7위입니다. 서른 경기가 조금 더 남았지만 두산 그리고 롯데 역전 가능성은 조금 낮게 봤는데 부상 선수의 전력 공백 차이가 좀 있겠죠. 팀마다 그리고 선수층, 투타 밸런스 등을 감안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 때마다 이런 댓글 많습니다. 김태영 감독님, 우리 팀으로 와주세요. 또 김태영 감독 행성지 정해졌나요? 이건 단골 질문입니다. 질문도 많아요. 감독들에 대한 분노, 경질 요구. 이거는 야구 팬이라면 누구나 몇 번씩은 해봤을 속으로도 외쳐보고 밖으로도 외쳐보고 전화로도 외쳐보는 야구 응원의 감초 같은 건데 감독들도 이건 모르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감독 또 할 건데 누구를 할 거야? 김태영 감독이 그래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0순위인데 물어봤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김태영 의원은 후배 감독들이 다 지금 열심히 다 잘하고 계신데 아직 시전도 끝나지 않았는데 말을 좀 아꼈어요. 굉장히 좀 말을 아끼더라고요. 다만 본인이 생각하는 감독의 역할 제가 이런 질문들을 던진 거죠. 던졌고 팀을 선택하는 기준은 좀 명확하던데 최근 일부 팀 고위 관계자가 야구인들에게 김태영 위원의 스타일도 야구 철학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했던 것을 저도 확인은 했습니다만 우리 채널에 몇몇 분이 전력이 떨어지는 팀에 김태영 감독 같은 커리어 있는 사령탐이 왜 가는 거야? 가서 센 고생할 건데 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김희원 얘기입니다. 팀 선수층이 안 좋거나 약한 거 상관없다. 그건 고려대상 아니고 감독이 팀 선수층 보고 갈까 말까 재는 거 아니라고 보고 그냥 끌리면 가고 관계자하고 대화를 해보고 안 끌리면 안 가는 거다. 선수단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러려면 감독하지 말아야 되고 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책임지고 책임감 가지고 최선 다 하는 거지. 미리 판단해서 되겠다 안 되겠다 생각하는 거 아니고 전력 좋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성장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김희원도 여러 매체에서 김태영을 데려오면 구단이 뭘 해줘야 된다. 뭘 준비해야 된다. 이러는데 똑같이 하면 되는 거고 그냥 내가 열심히 만약에 기회가 주어지면 열심히 하는 거고 싹 다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구단이 그냥 머리 맞대고 같이 고민하면 된다. 두산에 있을 때도 김태룡 단장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판단이 안 쓸 때는 서로 얘기를 했는데 이 선수 쓰나 안 쓰나는 감독 혼자 판단하기 어렵고 겪어보지 않은 분들이 나를 독불장군식으로 미리 예단하는 것은 조금 아쉽고 그냥 딱 김태영 보고 승적 한 번 내달라. 나 보고 승적 한 번 내달라. 그러면 그럼 되고 나 열심히 할 거고 그 이후는 상황에 따라 판단도 달라지고 대처도 달라지고 계획대로 되는 것이 어디 있나 하면서 만들어주고 준비하고 하는 거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근 감독 선임에 있어서 여러 팀 브런트도 있어서 크리어 몇 번 우승 또 가을야구 몇 번 크리어 그 다음에 선수단을 장악하는 실력 카리스마 요만큼이나 또 소통 소통이란 단어가 많이 언급된 거고 프런트 야구하고도 약간 좀 연관이 있죠. 김희원 얘기입니다. 소통이라는 것이 프런트가 감독한테 말해서 안 들어주면 소통이 안 되고 반대로 감독도 요청상 안 들어주면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말은 어디에 붙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선수들과도 마찬가지다. 선수들 본인들 말 들어주면 소통된다고 하는데 소통은 내 사정을 상대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감독이 외국인 스스로 마음에 안 들어 바꿔달라고 하면 구단은 비용 등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 사장님, 단독님이 감독 참아달라 그대로 해달라 이러면 요청하면 단념하고 있는 전력으로 끌고 가면 된다. 이게 소통이라고 본다. 팀도 사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감독이 왈가왈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건 감독 자격이 없는 거다. 대신에 말을 안 해주니 어려운 거다. 말을 해줘야 준비를 할 거 아닌가. 포기할 것은 포기할 거고. 두산 시절 김태현 감독은 양해지, 민병호, 오제일 이렇게 F애들이 줄줄이 나갔는데 겉으로 내색을 안 했어요. 아시안게임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체 멤버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아시안게임의 소집이 오는 22일입니다. 대체 멤버도 좀 구해야 됩니다. 부상 선수들이 있죠. 이정우 선수 시즌 아웃됐고 또 구창모 선수도 복귀를 위해서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기가 좀 늦어집니다.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어제 1군 합류한 강백호 선수도 있습니다. 5일 합류를 했는데 이정우 선수, 대체 선수 무조건 뽑아야 되는데 막판까지 모든 후보군을 놓고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삼성, 김현준 또 롯데 윤동희 롯데 김민석 이런 후보군이 거론이 됐고 김현준 선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페이스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또 중견수이기도 하고 근데 그 사이에 삼성, 김성현 선수 등 진짜 좋은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최근에 너무 좋은 활약을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중견수 위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네 최근 선발을 책임지고 있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좀 생각을 조금 바꿉니다. 이정우 선수 대체 멤버는 범위를 확대해서 중견수뿐만 아니라 코너 외화수까지도 우리가 폭넓게 보자. 범위를 조금 좁힐 필요도 없다. 막판까지 고민을 해보자. 어린 선수들을 경쟁을 시켜서 자연히 경쟁이 되죠. 이 경쟁을 통해서 더 성장해주길 바란다는 것이 위원회의 한 인사의 공식 코멘터이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좀 보겠다는 건데 그러면서 외화수 대체 선수의 조건으로 컨디션이 가장 좋고 가장 절실한 선수 대표팀 멤버다운 절실함을 갖춘 선수를 뽑겠다. 이게 공식 이야기인데 미리 예단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2주간 성적 당연히 고려할 부분이라고도 얘기했고 막판에 변동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강백고 선수는 5일 1군에 합률했는데 KT 구단이 강백고 선수 부상 진단서를 이렇게 제출하지 않는 이상 위원회에서는 미리 예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군에서 안타치고 볼렛하고 뭔가 적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선수 컨디션도 강백고 선수 컨디션도 선발위원회가 체크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을 거라 보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선발위원회 관계자가 반등할 수 있다고 보다 이게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코멘트를 그렇게 느꼈고 국가대표 경험도 있고 하니까 구창모 선수는 재활 중인데 현재로서는 대표팀 합류는 조금 불투명하다. 재활 페이스가 소집 이전에 선발 등판 여부가 조금 불투명하다. 조금 어렵죠. 현재 상황은 투구수도 그렇고 선발위원회는 그래서 대체선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창모 선수 대체선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구창모 선수의 재활 페이스도 같이 체크를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알리스정 함께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